여기는 사람과 바람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이 마을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포켓몬이 있을지도 몰라 이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은데? 왜 자꾸 거짓말을 해?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각색이란 거야 간절히 부탁했어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난 포켓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! 그럼 이제 직접 가서 부딪혀봐! 가라! 난 리사야, 사이좋게 지내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서 후라시티의 4분의 1을 덮쳤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신청하시고 신속하게 대체해주시기 바라잖아 어렵다 가요 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들 힘을 합쳐 후라시티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포켓몬이 있잖아 그것도 바로 옆에 소싱 오?! 지끝 불겨울 완벽한 페밀리 애니메이션 최정립 그다시 포켓몬스터 모두의 이야기 12월 대개봉